다 나의 자식들 와 이게 다 뭐예요? 다 나의 자식들이야 에이 거짓말 내가 그 말로만 줬던 어? 나는 다 나의 손을 거쳤지 아 모두가요? 어허 자 여기 B1A4 B1A4 많지 많아 네 많아 진짜 비싸 보이지? 다 내가 키웠어 얼마 들으셨지? 나의 기획선으로 이거 이거 다 나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이거 이거 유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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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가 키웠어 우와 지금 최고잖아요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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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 아이디어 다 내가 낸 거야 그럼 시크릿 있지 시크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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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진짜 내가 걔들 키우네 고생 좀 했다 시크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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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가 키웠어 특히 효성인 게 내가 키웠지 내가 키웠어 효성치 요즘 최고의 직관인 내 밑에서 10년을 있었어 우와 응 텍스 다 내가 준 거야 또 없어요 또? 많지 에펙스 루나 그 아이도 다 내가 키운 거야 루나 그래 그래 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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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는 뭘 잘했어요? 노래 춤 다 잘하니 아이가 똘망지게 아주 다 잘해 어 그러면은 남자들 수는 없나요? 허각이지 허각 허각시 허각시 그 슈퍼스타 전효성 출신이잖아 슈퍼스타 전효성 응? 너 숫자가 되고 싶으면은 슈퍼스타 전효성에 출전하도록 해 어? 이 그룹 뭐예요? 어 얘들 좀 되겠다 왜요? 어 신드롬 신드롬? 노래 제목 신드롬이야 마이더스의 손이 잘 될 것 같아 뭐야 나의 손 한번 CD 한번 딱 닫는 순간 되는 거지 되는 거지 대박이야 대박 대박 났네요 야 얘들 좀 느낌 좋다 신드롬 와 이쁘게 생겼네 아 이쁘게 생겼네 아 이쁘게 생겼네 아 이쁘게 생겼네